정국! 정국! 발을 부딪힐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정국이야! 우와! 정국이야! 아유, 나이도 형! 아유, 이거 호나들이랑 같이 먹었어. 아유, 나 진짜 왜 뺀 거야. 야. 아, 아깝다. 아깝다. 같이 축구 오락도 좀 하고 할라 그랬는데. 아유, 축구 오락도. 날두가 날두라면 진짜 웃겨. 할 거야, 잘할 거예요. 내가 그 축구 선수 잘하거든. 내가 왜 중부에 가서 되게 잘해. 내가 알기로는 형도 잘한다고 속났던데, 형? 아, 나, 나는. 아니요, 마포에 저기 엄청 잘한다고. 저기 엄청 잘한다고. 아, 나 좀 자존심 못해. 형, 형 스타일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어. 뭐, 뭐 이겨요? 꼬락을 좀 연예계에서 좀 잘한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 조성모 형님. 이거 형 진심으로 형은 누가 잘하냐면. 소문이 나왔었어. 아니요, 강동원 형이 제일 잘해. 남창이. 창이 형 젖다니까 그냥 강동원 형님한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성이 전혀 떨어지는데? 2001년 정도. 2002년? 2002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왜 그래요? 너무 옛날처럼. 완전 옛날이지. 지금 위닝 잘하는 친구들이. 일단 마포구 대가리입니다. 마포구에 연예인 안 사냐? 저 말고? 마포구에 많지. 진심 동두천에서는 제가 1등이야. 마포구. 이 형이 안양 쪽에서 좀 먹었었지. 전 이 형 1레븐에서. 옛날에? 대전이 형 진짜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자, 공격전 한번 해보고 다 해보는가. 동훈아. 오랜만에 가시죠. 그럼 형 딱밥 맞게 해가지고 형이 절호의 기회네. 형님. 딱밥 맞게 해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종국이 형은. 컷! 야, 나 호날드 제가 합니다. 호날드 제가 합니다. 오케이. 어, 호날드 해, 너. 어? 형, 필요 없대. 형, 이거 어때서 재야? 형, 형. 형. 형, 저기요. 이벤트.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예. 흥민이 있는. 퍼트너. 흥민아, 흥민아. 흥민아. 가자, 나혈주영, 나혈주영. 흥민아. 흥민아, 흥민아. 흥민아, 흥민아. 자, 왼쪽 파란 색깔이 종국이 형. 네. 흥민아, 흥민아. 흥민아, 흥민아. 흥민아, 흥민아. 하하 형 뭐야? 됐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하하 형 뭐야, 웬일이야? 야, 혼하우드 씨. 혼하우드 씨. 야, 혼하우드 됐어. 오, 하하 형. 아 뭐야. 하하 형. 야 씨. 아. 아. 야, 혼하우드를 하면 뭐하냐. 세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네, 늦지, 늦지. 한이 망소리입니까, 형? 야, 호나우드를 하면 뭐하냐. 야 개인기 나와야지 그렇지 야 빠르다 호날돈 빠르다 호날돈 빠르다 대단하다 야 빠르다 야 야 빠르다 아 야 지금 이거 이기겠는데요 하하 형? 이기긴 이 소리야 아 다측으로 자 호날돈 하아 1대1 슛 야 너무 했다 1대1 슛 야 너무 했다 아 아 아 1대1 상황에서 전반 끝 자 1대1 전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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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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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유벤투스 좋아 달려 오케이 쉬지 마 쉬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오케이 어 지는 거 아니에요 형? 아니야 아니야 끝까지 해봐야지 축구는 아이 큰일이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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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잘라야는데 오 근육 봐 야 내가 쓰이 role 연습했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말이야. 야 이거. 야 잘하네. 아 팔 아파 잠깐만. 어 뭐야. 골! 이야! 야! 아 파이팅!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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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간 거 아니었어? 와우! 와우! 야 이거 큰 거 같네. 야. 평생을 놀아 한번만을 놀아. 야하 형 이거 딱밤 때릴 수 있는 절역이에요. 큰일이네.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죠? 자 우측 다시 공간 다시 치고 들어갑니다. 다시 치고 들어갑니다. 다시 치고 들어갑니다. 호랑이도 호랑이도 쳐 호랑이도 쳐. 호랑이도 쳐. 슛 슛 좋다. 슛 슛 좋다. 자 3대형 이거 그냥 키보드 내려놔도 돼요. 유벤투스. 아 이럴 수가 있나. 야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야 빨리 때려. 어딨날때로 거기 있었구나. 야 이거 크라우드 대박이다. 아 핸드 핸드. 아 핸드 핸드. 아 핸드. 아 핸드. 아 핸드. 아 핸드. 아 핸드. 공찬은 그 폭발장이죠. 아니 되게 관중이 많아요. 잘 연결됩니다만. 반중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지. 비어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자. 아니 대성대 아나운서. 선수들 플레이가. 형제 아나운서까지 저기 나올 일이 아닌데. 타이티해지고 있습니다. 자 압박. 두 명 압박. 풀어냈어요. 누구지. 침면으로 다시 한 번 전달했습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그대로 들어가고.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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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축구팀이 얼마 전에 월드컵에서 이제 우승한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데. 그중에 이제 가장 최고의 재능으로 꼽히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러니까 지금 팀 이적할 때 몸값이. 2200억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vessels까지까지 Ninth 10. 어. design dif식이네. 엄청 재미있으시네. 어마어마liv 특 Gather. 세계적인 장식대. 김종국 대 포구마. 김종국 헛다리 짙기 왼손. 우아. 부럽다. 포구마랑 같이 축구를 했단 말이야. 포구마 대 김종국. 포구마 자 자 gol johnson이 있으며 봐. 정답 콘트롤이 회. 일단 마네코리 Odyssey가 필요한 스팀입니다. 우리 뚱브라더스. 아, 형. 아, 형. 드디어. 멋있는데? 멋있어. 어, 형. 지난번에 우리가 호남도한테 바람을 막. 그렇죠. 그렇죠. 진짜야? 나 기사 봤어. 아니, 이거. 이런 거까지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호날두가 결국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유벤투스로 팀을 옮겼습니다. 우와! 아, 호날두 안 와가지고. 야,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냐. 안 와가지고 호날두. 아, 너무 멋있다. 오늘은. 아, 형을 믿어라. 오늘은 저 우리 포그바를. 아, 형 오늘은. 형. 아, 포그바 우리 집까지는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형은 가수인데 왜, 포그바랑 총 대결을 왜 하는 거야? 포그바가 내가 가수인 걸 모를걸? 하하하하하하. 운동, 운동 선수라 아닌 거 아니야? 어, 얘기해줘야 돼. 형, 내가. 내가 일부러 포그바 놀랄까 봐 팔도 가렸어. 포그바 놀랄까 봐 팔도 가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무튼. 개인적으로 포그바랑 친해요? 아냐 애기 Adapt sell on? 몰라 하하하inated. 잘 몰라. 몰라요? 오늘 처음현이고. 사실 근데 포그바가 인터뷰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내 동생 얘기를 많이 했어. 존경한다고. 내 동생 이야기를 많이 했어, 존경한다고. 지성이. 내동생을 되게... 오오오오,에게 지금? 어, 내동생을 존경한다고 Hypothesisin아. 어, 예kten에 전의를 많이 하고 막, 어. 또 아끼는 동생이고 또 이강인은 또 슛돌이 출신 아니네. 축구와 미처의 시간들을 축구를 떠나는 걸 다 얻었는데 지금 가수를 안 한다면 제가 축구 선수를 굉장히 하고 싶지만 지금 축구 선수라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축구 감독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김종국의 나라나 흉돌이. 축구가 제가 처음 했잖아요. 축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형 가수잖아요. 나는 가수지만 축구와의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또 형 또 그 형 에브라 또 친하잖아. 에브라 또 친하잖아. 에브라 에브라 에브라. 에브라가 68명 팔로우 하는데 거기 내가 있어. 포고바라는 에브라랑 또 친하잖아요. 둘이 친해. 그래서 내가 약간 포고바랑 에브라를 좀 팔으려고. 팔아야죠 팔아야죠. 아니 에브라랑 에브라를. 오늘 보고 또 내 동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포고바도. 아니 모르는 거야 또. 얘 또 포고바의 일단 행시를 보고. 얘 또 포고바의 일단 행시를 보고. 행시를. 행시를 보고. 행시를 봐야지. 근데 내가 은근히 또 슬쩍 얘기 들었는데 좀 마음에 드는 게 여기 포고바가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갔다. 포호를 어머니랑 같이 다닐. 어머니랑. 나랑 좀 공통된 부분이 많아. 공략을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해서 친분을 약간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아무튼. 자신은 있으세요? 자신은 있으세요 포고바? 포고바? 해결하면. 포고바 헬란하게 제치는 모습 봤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어? 공부한테 또. 형한테 불치고 날라가는 것도. 야 그거 날라갈 것 같으면 네가 받아줘라. 부르치고 나서 많이 놀랄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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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팀 주장 나오십시오. 자. 동국 님. 네. 그리고. 주장 골프구마. 우와. 멋지다. 자 먼저 박수 나누시죠. 아 좀 몸매도 좀 봐. 얼마나 예쁜가. 아니 종국이 형이 저렇게 아담해 보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하하하하. 유도? 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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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구마 선수 뒤쪽에서. 자 공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포구마 전진했어요. 포구마 전진. 포구마. 포구마 대 김종국 전진했어요. 포구마 전진. 포구마 대 김종국. 포구마 대 김종국. 포구마 끊어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포구마 대 김종국. 포구마 대 김종국. 포구마 대 김종국. 짧은 패스로 넘겨주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골키퍼부터 길게 잡아주고 포구마. 오. 잡았습니다 포구마. 자 왼발 넘겨주고 슛. 골. 왼발 넘겨주고 슛. 골. 골키퍼부터 길게 잡아주고 포구마. 잡았습니다 포구마. 자 왼발 넘겨주고 슛.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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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포구마의 선제골입니다. 네. 자 선제골을 팀 포구마가 기록했습니다. 자 타이트하게 붙어지고 있는 팀 포구마. 김종국. 위험한 패스에요 넘겨주고. 김종국. 위험한 패스에요 넘겨주고 열렸습니다. 이거는 종국이 형 기초인데. 아 아깝다. 포구마. 멋진 세리머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잘 맞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두 골 차로 밀렸습니다. 원래 더 잘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힘이 들어가니까. 굳는 법이죠. 볼킥. 자 김종국이다 김종국. 자 김종국이다 김종국. 김종국 대 포구마. 오 야. 김종국 대 포구마. 야 저 앞에서 저 가위질을. 야. 보면. 아하. 야. 이야. 아 아. 봤어 포구마 앞에 두고. 아하. 어. 포구마를 앞에 두고. 헛다리 집 3위 시도를 했던. 김종국. 야 씨. 어어. 살려냈어요. 하지만 포구마의 앞발. 자 포구마 대 김종국. 헐려먹어지지 말았습니다. 하지만 포구마의 앞발. 포구마 대 김종국. 오오. 한번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하하하하하하. 하지만 포그바의 앞발. 자 포그바다 김종훈입니다. 어! 약한 모습 보이지 마요! 발을 빼준 거예요 내가. 다칠까봐. 아직까지 무득점입니다. 포그바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포그바를 에어스하고 있습니다. 포그바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발을 빼서 연결받고 포그바. 키즈컬 진짜 좋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위치인데요. 남은경 김종국! 남은경 김종국! 오! 남은경 김종국! 아! 자 남은경 김종국! 아! 자 남은경 김종국! 아! 회심의 헤딩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약간 진지해졌어요. 화났어요 지금. 아쉬워. 경기 끝났습니다. 자 결국은 팀 포그바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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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영광이죠.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기타로. 진짜 맛있다. 아! 배고친데요. 어? 배고파요. 형 근데 솔직히 축구하기 전에 그래도 뭐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안 먹었냐? 저는 데스크즈로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나 시켜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왜 못 먹었냐가 무슨 말이야 지금. 야 그거 캐러멜이라도 좀 먹어 당이라도 좀 어? 아니 이 형. 먹으세요 형. 당이라도 좀 저게 저장해야지. 그런데 씨. 안에 좀 포도당 좀 저장해. 오늘 실례예요 형님? 이게 그 질문이 실례다 인마. 아 그래요? 진짜 나약하다. 진짜 나약하다. 진짜 나약하다. 어? 이 기가 막힌 날씨에. 두 달을 안 해서. 어? 아 여기구나. 탁탁탁 이렇게. 아 진짜 너 홍구장이야. 야 그럼 잘하겠네. 이거 연예인 팀 아니야? 진짜로? 어 야 이거 이겨야 되겠는데 형님? 오늘 무슨 팀인지 한번 보자. 잠깐 옷을 좀 잠깐만 내가. 아 오늘 또 와서 또 저 준비를 하고 있네. 자 일단 내리자.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차이가 옷 내가 다 챙겨왔어. 아 그래요? 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우 날씨 바람. 아 뽀차기 참 좋은 날이다. 형 입김이 나와요. 아 좋다. 오 야 좋아. 형 뭐지? 오 가져왔어 형님 다 챙겨왔어. 네 형님. 어 다 챙겨왔어. 여기 엄청 세게 패스해야 돼요 형. 아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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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나가. 그리고 형 풋살의 기본은. 형 풋살의 기본 이거예요. 야 시끄럽고 몸이나 풀어. 너 몸 풀어. 발바닥으로 잡아야 돼 공을. 몸 풀으라고. 등을 쥐고 발바닥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굴려 이렇게 굴려서 움직여야 돼 형. 굴려서 움직여야 돼 형. 형 굴려서 움직여야 돼 이렇게. 그렇게? 형 나와요. 형 줘봐 줘봐. 줘봐. 형이 형이 수비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을 쥐는 거예요. 몸이나 풀어. 등을 쥐든 말든. 자 몸 풀게요. 우리 편이라 진짜 다행이야. 어 세찬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찬이 좋아. 오케이 좋아. 세찬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안 좋아. 세찬아. 야 이렇게 좁다고? 신나세요. 형 죽을 것 같아 지금. 세찬이. 어 좋아. 세찬이 터치 좋아 좋아. 자 잘 뛰어야 돼 이렇게 뛰어야지 이렇게 또. 열을 내야 돼. 열을 내야 돼 열을 내야 돼. 어 좋아. 뭐야. 아 벌써 숨차는데 큰일 났다. 어 좋아. 어. 에프. 에프시 사이거. 자 우리도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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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세찬이 모인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왜 왔는지 알지? 춘석 씨. 풍서처럼 하면 되고. 아니 우리도 일단 저기에 딘딘이 있으면 우리는 춘연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 감독님 오십니다. 그래. 얘들아 뭐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축구 위해져 어? 뭐 혼자 뭐 자기 기분 풀려고 나오는 거 아니니까. 네. 패스 패스. 알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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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붙어. 가자. 추워 추워 추워. 추워. 됐어. 걸렸어. 가자 가자. 됐다.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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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딘딘아 아아. 딘딘아 아아. 딘딘 아아. 딘딘. 딘딘. 1딘딘. 1딘딘. 딘딘아 너 공 집중 안 해? 정말 리얼이어서 정말 웃긴. 공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야 리얼이어서. 몸 풀어 몸 풀어 몸 풀어 몸 풀어. 뒤에 있어 뒤에 나 있어 나 있어. 행님. 늦었어. 야 하이. 이렇게 해. 야 하이. 때려. 이렇게 해. 가자! 가자 가자.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하하하하하. 내려가 있어. 아아. 딘아. 좋았어 이번 거. 집중하라고. 아 딘딘이 약간. 전문점. 뒤에 있어. 아 추워. 아 춥겠다 근데. 야외에서. 야 여기. 야 숨겹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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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안 돼! 야! 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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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딘딜. 와. 난리. 아! 딘딜! 야! 둘이같은 너무 멋지. 잘하는데? 야. 아이차을 엄청 잘하는데? 야, 진짜. 요고. 아이차을 엄청 잘하는데? 어, 아. 헐 사이가 좋잖아. 우리 수비 좀 열심히 하자. 흘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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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떡. 야 뒤에 있다. 야, 뒤에 간다, 뒤에 간다. 뛰어야지, 뛰어야지, 재찬. 뛰어야지, 뛰어야지, 재찬. 뛰어야지, 뛰어야지, 재찬. 뛰어. 오케이. 뛰어. 오케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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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형, 진짜. 형, 너무 안 뛰어. 저쪽 팀인 줄 알았어. 좀 뛰어, 좀. 야, 지금 내려와, 내려와. 너무 안 뛰어, 너무 안 뛰어. 야, 내려와야 돼. 아주 잘해요, 비용이. 내려와, 내려와. 알았어. 형, 급해요, 급해요. 야, 나가. 알았어. 꽉, 또 올라와. 안 돼, 안 돼, 안 돼. 됐다. 나이스, 동기. 다시, 다시, 다시.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칼, 칼. 아, 칼, 칼. 아, 아이씨. 야, 이씨. 아, 열받아. 하지마, 석이 형 바로 줘. 딘딘아, 빠르게. 아, 이거 넣을 수 있는데. 아, 패스 기가 막히는데. 야, 딘딘아 빨리 해라, 빨리 좀. 야, 딘딘아 빨리 해라, 빨리 좀. 아, 아. 형, 즐겁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너 숨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올라와. 아, 줄랑 바로바로 줘. 야, 바로바로 줘, 패스. 천천히, 천천히. 야, 뭐해, 이씨. 야, 딘딘아. 딘딘아, 내려와, 내려와. 다시, 다시, 다시. 백, 백, 백. 천천히. 야, 너무 힘들어 못하셨어요. 됐어, 됐어. 아, 근데 체력은 상대팀이 더 좋은데요. 계속 빨리 뛰네요. 네. 야, 일어나. 야. 하하하. 패스 얼굴 갈, 자, 네. 고생했고, 선생님. 네, 가자 조용히. 예,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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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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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throughout. 가 택 뛰어 저 뒤에 있다. 용인 용인 용인을. angel V siguiente. 띄지아 들어가 Hay 리에. 내려가. 나빈이요. 아무리 왕리.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아, 붙어야 된다니까. 잘하네. 아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된다니까 끝 끝 끝 끝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온 땀만 야 수비 내려오라고 어? 적당히 야 한 명 정도는 뭐 역습되면 잠깐 어 잠깐 있는 건 괜찮지만 그 위에 둘인걸 어쨌든 제가 넣었잖아요 아 넣는데 제가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패스를 일단 공을 일단 간수를 잘해 잘 잡아놓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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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따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심을 맺은 거야? 뭐 하는 거야? 가글한 거예요 형 물 아깝게 물 먹어야지 왜 저 물을 이게 심을 맘 네가 선수야? 갈게요 집에 야 진짜로 형 갈게요 아니야 형 감기 기울일 때 가야죠 야 형은 지금 감기 너무 시원하니까 진짜로 이겨내?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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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면 체력 보관을 위해서 우리가 상 한번 올라간 거야 아 체력 보관을 위해서 상 한번 올라간 거야 형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선수다 그리고요 즐겁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허벅지가 안 움직여 80 정도 올라왔어 형 저들이 이겨내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뭐? 멘탈을 흔드는 것 같아 약올리는 거 아까 도왔어 아까 쌈바함 축구 몇 번 보여주니까 구조물조물 떨더라고 좋아 좋아 안 돼서 멘탈을 나가게 하자 작전을 시작했다 그러면 형 내가 페널티킥을 하나 얻어낼게 할 수 있잖아 그럼 형이 격하게 우겨 오케이 오케이 형이 격하게 우기고 형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렇게 가요 그래 그럼 줄 거야 오케이 됐어 많이 쉬었어 자 형 굉장히 빠져던 것 같은데요? 늘 얘기하지 우리가 힘든 우리가 힘든 만큼 저희도 힘들어 어? 항상 야 우리가 힘든 만큼 저희도 힘들어 똑같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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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 됐어 가볍잖아 가볍잖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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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정국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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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정국 어? 야! 야! 우와! 정국이야 우와! 정국이야 우와! 우와! 정국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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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야! 아 노린 거야? 아 노렸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지금 축구에 티키타카! 티키타카! 티키타! 앉아 앉아! 형 끊으면 또 기분이 저렇게 좋아지는 거야 가벼워! 붙자 붙자! 붙어 붙어! 그렇지 역전해 역전해! 프레싱 프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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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데가 없지 줄 데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돌아 돌아! 어! 뭐야? anden 가자 가자! 가자! 아이가! 딱! f α! 김inelian 집중해! 잘한다! 야 야 야! 진아 진아! sigma paul paul! 야 야 야 진아 진아. 일부러 일부러. 야 야 야 진아 진아. 페널킥을 하나. 헐리우드 헐리우드 헐리우드. 에이! 아 에이! 아 에이! 이거 VAL! 야 이거 다시 봐요. 아 DK? 아 DK? 내가 살게 내가 살게. 형 근데 만약에 정석 쳐었어. 나오는 거. 형 쳐야 돼. 어떻게든 내가 이걸로 놔야겠다. 야. 형 종국이 형 둘 셋 하면서 하나 둘 셋. 지금 가 하나 둘 다 하나. 아. 아.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뭐해? 아 뭐해요? 아니 뭐해? 상이랑 같이 받을. 아니 뭐해? 아 종국이 형. 아 이게 뭐야 소요야 뭐야. 아 너무 긴장했나봐. 아 할비슛 뭐야 할비슛. 아 할비슛. 아 근데 내가. 딱 차기 싫더라고. 어떻게 해. 아 만에 해야겠다 만에. 양심에 찔린거죠. 양심에 찔린거에요. 나이스. 오 완전 완전 찬스. 오 아무도 없어요. 조국이 형. 야. 김종국. 조국이 형. 조국이 형. 조국이 형. 조국이 형. 조국이 형. 기술을 붙였다. 끝,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